기상캐스터 배혜지 교회 차원에서 이재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중 제21주일인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욕심과 집착,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무관심했던 이들 안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